이거는 많이 물어봐. You have anything to declare?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? You have anything to declare? No? You don't? You have anything to declare? Declare? 뭐 신고할 게 있냐고. Declare 이게 신고. You have anything to declare? 보통 너가 자신만만하게 들어가야 해, 들어갈 때는. 너무 이렇게 막 개진 것 같이 들어가면 안 되고. 당당하게. OK? How long? 들어가면? How long?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here? One minute? OK. 좋았어? 좋았어. 잘하네. 좋았어. 여권 사진을 바꿔야 하나 봐. 여권 사진 이렇게 수영랑 이렇게 나 있거든. 여권 사진 있어? 어디 있어? 여권 사진 확인 좀 하자. 저 여권 사진하고 실물하고 많이 다르면. 그렇지 이거 봐.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. 몇 번을. 그렇대요. 봐봐요. 몇 번을. 아니. 몇 번을 보거든, 몇 번을. 아니 이게. 아니 왜. 아니 누가 가지고 틀어본 것인데? 왜 그동안 잡혔는지 알겠네. 약간 느낌이 약간. 저거는. 저거는. 저거는 그 나라의 법무부에 대한 정식 도전이에요. 맞다. 진짜 잡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무슨 일 저지를 사람 같다. 아니 이게. 아니 이거. 아니 이거. 아니 왜. 아니 니가 봐도 틀어본 것 같은데. 우리가 이게 자꾸 이렇게 이렇게 보더라고. 보지 당연히. 아이고. 아이고. 서울나서. 이번에 미국 갈 때는 수염을 길러서 이렇게 가까워. 그래야 되려나? 진짜로? 야 이거 너무 형. 어.